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 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은 5월의 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월 2일에 정규앨범을 들고 컴백을 하고요 5월 6일부터 전국투어 콘서트를 시작하는데 어제입니다 7일 전국투어 콘서트의 첫 번째 공연인 고양시 공연에 티켓을 예매했는데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티켓 오픈 동시에 전석이 매진이 됐습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명웅의 인기의 현장이다 대세 가수의 인기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뉴스장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입니다 라디오에 출연한 박상민 대선배인 박상민이 이명웅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은 요즘에 정규앨범과 콘서트 준비 때문에 일체의 방송활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TV조선과의 계약 중에는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에 출연해서 이명웅이 나오면 그리고 타 방송에 이명웅이 출연하면 시청률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명웅입니다 이명웅의 대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즘은 이명웅이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이명웅을 소재로 한 방송도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KBS2의 주저비풍년 2의 방송에서 이명웅을 소재로 방송한 것이 주저비풍년이다 전체 방송 중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을 찍지 않았습니까 6.7%의 시청률을 찍어서 대박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이명웅이 직접 출연하지 않고 소재로 써도 그 방송이 대박이 나는데요 이명웅의 이야기를 하면 뉴스가 됩니다 오늘 대선배인 박상민이 MBC FM 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출연해서 이명웅에 대해서 극찬을 해서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이명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멘트를 한 겁니다 오늘 방송에 나와서 박상민이 이명웅 씨가 자신의 노래인 눈물잔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명웅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선배 입장에서는 이런 멘트 하기 쉽지 않은데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극찬을 한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모습을 보도록 하겠는데 지난해 1월인가에 뻥숭아학당에 나왔는데요 박상민이 이명웅이 불른 하나의 사랑이라는 본인의 노래에 대해서 본인 노래 같았다 이 노래를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하더라 그래서 1등을 줬다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어제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또다시 이명웅을 극찬을 해서 이게 뉴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신영이 박상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명웅이 커버한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자 박상민이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뻥숭아학당 그 당시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기준에서는 그때 당시 뻥숭아학당이 지난해 1월에 방송됐던 뻥숭아학당인데요 자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뻥숭아학당에 이렇게 박상민과 이명웅이 함께 나와서 하나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박상민 노래를 불렀는데 박상민이 이명웅 씨가 제일 잘하더라 그래서 우승을 줬다 너무 잘하니까 예쁘더라 이렇게 멘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상민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노래 중에서 눈물잔이라는 노래를 이명웅이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또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이 친구가 좀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박상민 씨의 노래나 후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김신영이 질문을 하자 박상민은 여러 후배들이 많이 불러주긴 했는데 이명웅 씨가 눈물잔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상민이 솔직히 말해서 이명웅이 너무 잘 불렀다 애정 어린 극찬을 한 겁니다 진심 어린 극찬을 한 겁니다 대선배 박상민의 눈에서 이명웅이 노래 너무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죠 지난달 TBS FM에 최일구의 허리케인에 또 이렇게 출연을 해서 또 이런 멘트를 했어요 이명웅에게 하나의 사랑을 주고 싶다 너무 노래를 잘해서 이 노래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면 대박나지 않습니까 스밍하고 그 노래가 많이 들려주니까 작곡가 그리고 원곡자도 돈을 많은 돈을 벌 수 있고요 이명웅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명웅이 자신의 노래를 커버해 주길 바라는 가수들이 엄청 많아요 그동안에 이명웅과 인연을 맺었던 무명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김연진의 마량에 가고 싶다 이런 노래 대박치지 않았습니까 이명웅이 부르면 바로 히트입니다 커버해도 히트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KBS의 주말 드라마 신사와가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이문센 노래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명웅의 노래로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 게 사랑은 늘 도망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박상민이 오늘입니다 김신영의 이렇게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출연을 해서 이명웅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바람에 이게 또 이렇게 뉴스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명웅이 출연하면 그 방송 대박입니다 시청률 대박이고요 이명웅을 소재로 한 방송도 중박 대박입니다 그러나 이명웅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명웅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웅 이야기를 하면 많은 팬들이 이 영상을 조회하기 때문에 크릭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명웅의 영상을 유튜버들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명웅의 대세성이다 대세 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대선배 박상민이 MBC FM4U 종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명웅에 대해서 진정어린 애정어린 극찬을 해서 이게 또 뉴스가 돼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콘서트와 그리고 정규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전국이 지금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5월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5월은 이명웅의 달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2020년은 이명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연말연시에 각종 시상식에서 그동안의 시상식에서 받지 못했던 올해의 앨범상을 각 시상식에서 추가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선배 박상민이 이명웅에게 하기 어려운 말인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명웅을 극찬을 해서 뉴스가 돼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이명웅이 대세다 대세 가수는 이명웅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지금 이명웅의 인기의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뉴스장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뉴스를 골라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